오늘은 제일 추운 날입니다 밖의 온도는 엄청 낮구요 오늘 온도는 실내온도 현재는 날로에 이어서 23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로 때문에 살았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설악선 선스토리 캠프입니다 1시간 40분만에 출발합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로 출발 우비고 이제 오빠가 가야겠다 와우 아빠 아닌 줄 알았지?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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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 와 뒹군부지 마시지 산척은 지나고 와! 여기가 영덕 호황영덕 호황영덕 신나게 오른쪽도로입니다 오른쪽 빠지시고요 경주에 들어갑니다 고문 광관관지입니다 3.3키로전 회전 얼굴 붓어 역사적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일까요? 이하일까요? 오오오 왔는데요 왔는데요 크림은 맛있어야 돼. 내가 좋아. 이거 좋아. 이거 맛있어. 이제 아빠의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이거 추워. 정답은 안 알았다. 시작! 시작! 깜짝 놀랐습니다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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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